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1학년도 7월 학평 가형 28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순서대로 읽은 수와 거꾸로 읽은 수가 일치하는 자연수를 대칭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3, 4, 5, 5, 4, 3은 대칭수가 됐는데 3, 4, 5, 5, 6, 7은 지금 거꾸로 읽은 거와 원래 읽은 게 다르기 때문에 대칭수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0과 1만을 이용하여 N자리 대칭수를 만들 때 사용된 1의 개수가 0의 개수보다 많은 N자리의 대칭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이때 시그마 A4n분의 300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A4n을 구해낼 수가 있냐? 이걸 물어봐요. A4n의 일반항을. 그런데 알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연해서 이것을 N번째항, 지금처럼 4n번째항을 한 번에 찾는 것은 학생들이 풀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첫번째항, 두번째항, 세번째항을 찾아가면서 그 규칙에 의해서 4n번째항을 찾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볼 거냐면 선생님, 여기다 1부터 집어넣어서 몇 개항을 찾아서 규칙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첫번째는 몇번째? 아, A4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A4가 얼마냐? A4라는 거에는 뭐예요? 지금 이제 4자리 대칭수를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4자리 대칭수를 만들 건데 자, 무조건 맨 앞에는 얼마밖에 못해요. 0과 1 중에 1밖에 못 오고요. 그러면 당연히 맨 뒤에도 뭐가 오겠다? 1밖에 못 오겠죠. 대칭수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1인데 0이면 0, 1이면 1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용된 1이 개수가 0보다 많아야 되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겠다? 1, 1밖에 없는 거예요. 왜? 0, 0 오면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 지금은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는 거예요. 1개밖에 없겠다. 됐죠? 계속해볼게요. 자, 두번째 A4루구 해볼까요? 아, A8이죠. A8은 자, 마찬가지로 8자리 수가 돼요. 8자리 수. 자,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을 뭘 이해했을 거냐면 뭐예요? 절반만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왜 나머지는 대칭수가 되니까. 됐죠? 그러게 되면 왼쪽에 결국에는 여기가 1이 오면 당연히 여기가 1이 오는 건데 어차피 왼쪽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왼쪽에서도 누구의 개수가 많도록? 1의 개수가 많도록. 자, 그럼 여기에 이제 1의 개수가 몇 개가 오는 게 있어요? 전부 다 그렇죠. 1이 몇 개? 3개가 오는 경우가 만족하겠고요. 그리고 1이 몇 개? 2개. 0이 하나만 오는 경우도 만족하겠네요. 1이 그런데 하나하고 0이 2개 오면 이건 안 되겠죠. 왜요? 1과 0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즉,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만 더해주면 되겠다.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예요? 1개가 되겠고요. 더하기. 얘가 몇 개냐면 결국에는 이 세 자리 중에서 0이 몇 개만 오면 된다? 하나만 오면 된다. 이 개수는 실제로 3팩을 2팩 나누는 건데 선생님, 이거를 C로 한번 써볼까요? 이 세 자리 중에 0이 배치 오는 방법의 개수. 즉, 뭐가 되겠다? 31이 되는 겁니다. 30.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몇 개만 더 해볼게요. A12가 됩니다. 자, A12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한쪽만 생각하면 되니까 몇 개만 그리면 돼요? 6개만 그리면 되겠고요. 4, 5, 6개. 그러니까 절반 나머지 대칭수예요. 맨 앞에는 무조건 1이 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뭐 오는 게 전부 다 1이 오는 경우가 있죠. 전부 다 1이 오는 경우. 그리고 1이 몇 개 오는 경우? 하나 오는 경우. 0이 하나 오는 경우. 그리고 0이 2개 오는 경우. 0이 하나 더 오게 되면 개수가 똑같으니까 안 되겠네요. 자, 규칙이 뭐예요? 일단 저기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2개, 여기는 일단 3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을 써볼까요? 이 값들은 지금 뭐가 되냐면 얘는 1인데요. 그리고 얘가 4개 중에, 아, 5개 중에 0이 하나 오는 거니까 O, C, 0이 되는 거예요. O, C, 1이죠. 더하기. 그리고 여기는 5개 중에 0이 2개 배치될 경우에서 O, C가 됩니다. 자,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해서 규칙을 찾으면 정말로 잘한 겁니다. 즉, 내가 여기까지 찾아놓고 A, 16, 즉 4 곱하기 4의 규칙을 찾았다면 아주 좋은 거죠. 됐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도 뭐라 쓰는 게 맞아요? O, C, 0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O, C, 0. 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의 걸구에는 여기 몇 개가 있냐면 절반, 8개에서 맨 앞자리는 1이 쓰는 거니까 7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7개 중에서 결국 0이 올 수 있는 게 0개, 그리고 1개, 그리고 몇 개?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까지 오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 세 번째까지 찾아서 이 네 번째 걸 찾았다면 우리는 4인 번째 찾는 거는 1도 아닙니다. 이제 4인 번째 찾아볼까요? A, 4인 번째를 다섯 번째라고 해서 A, 4인 번째는 뭐가 돼요? 생각하는 거예요. 4인을 절반 나누면 2N이 되겠고요. 2N 중에서 맨 앞에 숫자가 1인 거니까 2N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0의 개수가 뭐가 오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요? 2N 마이너스 1, C, 0. 더하기 2N 마이너스 1, C, 1에다가 마지막에 뭐가 오겠냐면 마지막에 뭐가 오겠냐면 아까 숫자 보면 7 옆에 3이 왔어요. 7 옆에 3. 그럼 뭐예요? 7 옆에 3이라는 것은 결국에 얘를 2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 작은 거예요. 이해 돼요? 얘를 2로 나눈 것보다 하나 작은 거. 그렇게 되면 뭐예요? 2N 마이너스를 2를 나누게 되는 것보다 하나 작은 거죠. 다시. 여기다 하나 뺀 거 1을 나눈 거죠. 하나 뺀 거 1을 나눈 거. 그래서 하나 빼면 2N 마이너스 2에서 2로 나눈 거니까 N 마이너스까지. 따라서 여기가 2N 마이너스 1, C N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게 A, 4인입니다.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항 개수 성질을 쓸 거예요. 자, 이항 개수 성질을 들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것은 자, 얘는 뭐랑 같아요? 원래 C의 성질에서 2N 마이너스 1, C 2N 마이너스를 갖고요. 얘는 2N 마이너스 1, C 두 개를 뺀 2N 마이너스 2랑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2N 마이너스 1, C 두 개를 뺀 뭐가 되겠냐면 N까지가 되거든요. 아, 우리는 뭐예요? 2N 마이너스 1, C 0부터 이게 쭈르륵 쭈르륵 이렇게 더한 게 우리는 얼마라고 알고 있다? 2에 2N 마이너스 1 승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값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딱 절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방금 구한 이 2N 마이너스를 다시 2로 나눈 거가 되겠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에 2N 마이너스를 다시 한 번 더 2로 나눴다. 1을 나누게 되면 2에 2N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A4N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좀만 더 이쁘게 써볼까요? 자, 이쁘게 쓰게 되면 여기에 4분의 1이 나오겠고 여기에 뭐가 되겠다? 4에 N 승이 되겠다. 됐죠? 자, 이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문제가 뭐였냐면 선생님은 결론 써볼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시그마 아까 뭐였어요? N은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AN 써주고요. AN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에 4의 N 승이 여기가 300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4는 여기다가 곱해지는 거니까 앞으로 나와서 1200에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시그마까지 이거 이렇게 쓸게요. 4분의 1의 N 승이죠. 자, 그럼 이 정도는 곱바로 알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어, 무한등비 급수가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무한함함. 자, 등비수열의 합 무한함함. 우리 알고 있죠? 등비급수는 아, 1200 곱하기 1-R분의 얼마가 되겠다? 첫째야. 4분의 1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니까 4분의 3이 되니까 얘를 다시 한 번 더 약분하면 3분의 1이고요. 3분의 1과 1200을 곱한 자, 답은 얼마가 되겠다? 됐죠? 400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A4N의 일반항을 한 번에 찾아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N의 대가 1부터 집어 나가면서 몇 개의 규칙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4인 번째를 추정해서 우리가 그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2 fiesta 3 4등으로써 3 2 1 3 4 4 4 5 5 5 5 4 5 6 6 16 16 16 16 16 16 16 1616 16 16 1916 16 2630 1 5 5 6 18 17 16 2317 16 16 16 1617 16 16 17 17 당 7 2017 16 16 17 17 16. 16 οι 17 17 17 20 18 16 17 17. 17 17 17 18 17 17 17 18 18 19 17 19 20 19 1916 19 19ulo